야하! 이렇게 봤는데... 갑자기 너무...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? 여러분! 메리 크리스마스! V LIVE 왔어요! 야! 지지! V LIVE V LIVE 왔어요! 인사할까요? 네! 둘 셋! 안녕하세요! 여수지입니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우리 가요대전 3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? 네! 3방송을 앞둔 기분이 어떤가요? 굉장히 설레고 오늘 보여드릴 무대가 또 굉장히 귀엽고 아련한 그런 무대들인데 어... 기대되네요! 그러면 이 틈을 틈타서 의상 컨셉을 한번 소개해볼게요! 그리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가... 이거? 방석 공개했었어요! 맞아! 이거 공개하면 안 됐다! 이거 있고 있어요! 이 얘기를 안 나오면 되겠다고요! 아 근데... 언니 입에 됐어요! 날 나오기 위해... 펜지 빼주세요! 나 나오기 위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저희 여자친구가 화이트 지 프렌드로... 맞아! 아 근데 아까 눈이 왔었어요! 맞아요! 아 진짜요? 아까 눈이 왔었어요! 오... 봤어요? 아니! 제 마음에... 네! 제 마음에... 오늘은 약간... 다들 천자천자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눈 같은 의상을 입었습니다! 네! 그러니까 여러분 5시 반부터 2018년도 SBS 가요대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? 본방사수!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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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이게 조명이 아니라 진짜 저의 여자친구감이에요! 아! 특히 저한테 많이 있네요! 아! 엄지인데요? 하하하하하하 그렇고요! 네! 그러면 저희 준비한 무대도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들 꼭 본방사수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팀이 또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! 그러면 우리 다음 릴레이로 가볼까요? 네! 네! 고고고! 안녕! 안녕! 나 혼자 가기 민망한데? 같이 갈 사람 아니야 혼자 가 간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는 다른 팀을 향해 갈 건데요 지금 여기는 많은 가수분들이 있는 뭐야?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계단은 올라갑니다 여기는 3층이었고요 올라가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는 누구 나오는지 말해도 되나? 말하면 안 된대요 얼굴 보고 놀라시길 바랍니다 누굴까?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음 음 제가 이제 다른 팀이 향해 갈 건데요 다른 팀이 향해 갈 건데요 어두컹컹 어두컹컹 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